일상에서 버려지는 마찰 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나노발전기의 상용화 원천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김동성 교수 연구팀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기존 나노발전기 제작 방식과 달리 나노 인프린팅 공정을 도입해서 제작 방식을 단순화했습니다. 나노 인프린팅 공정은 나노 금형을 고분자 필름과 함께 쌓은 뒤에 적절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제작하면 나노 구조가 없는 평판 구조보다 최대 10배까지 에너지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발전기를 입는 전자기기의 전원 공급 장치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전원 보조 장치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